우와 어쩜 몸통을 이렇게 밖에 시뻘겄냐? 하 진짜. 하 진짜 드러기 싫다. 하 진짜 드러기 싫다. 아. 이럴 거야? 우와. 하. 이거 뭐 하데스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. 아. 아. 빨리 일어날 거잖아. 빨리 일어나요. 아 선배님 아 선배님. 아 선배님. 아 선배님 아 선배님. 송 2명이요. 에헤헤헤헤헤 아아 아아 Schüler 그러면 되요 아 아 아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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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깜짝 놀랬어 핸드폰 갖고 있나 봐 눈 아파, 눈 아파 엽서가 이거 아닌가 봐, 가짜인가 봐, 맞나 봐 아, 너무...